안녕하세요. 반도라입니다. 반도라의 경리실문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다 올려드린 자료고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5개월을 근무했는데 이 연차 5개월치를 안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년이 지나고 5개월을 근무했는데 연차를 하나도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아마도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와 퇴직금의 1년 이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연차와 퇴직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1년 이후 2년 미만 이거에 대해서예요. 물론 2년 이후 3년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년 미만인 경우 있잖아요. 1년 미만 일자가 2022년 1월에 입사해서 2022년 10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1년 미만이죠. 그럴 때 연차랑 퇴직금은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연차는 여러분 어때요? 1년 미만이라도 월차 개념으로 한 개씩 생기죠? 그래서 그게 2017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의 월차 형식의 연차를 한 달 만근하고 하루라도 있으면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는 1년 미만이라도 한 달 플러스 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월차 형식으로 개수에 맞추어서 지급을 합니다. 퇴직금은 어떨까요? 퇴직금은 11개월 31일 33공 이랬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는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지급되고 퇴직금은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딱 넘지 않으면 무조건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1월 1일 날 원래 입사를 했는데 격일자라서 이분이 1월 2일 날로 근로계약서를 쓴 거예요. 1월 2일부터. 근데 12월 31일이 이 회사는 위탁계약이 만료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11개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이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럼 1년. 딱 1년이에요. 딱 1년이었을 때는 어떨까요? 2022년 1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2022년 12월 31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딱 1년 됐으니까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급해 줘야 되겠죠. 연차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이렇게도 1년 이후에 지급되는 15개도 모두 지급됐어야 됐죠. 1년 이전에 11개와 1년 이후에 15개가 모두 옛날에는 지급됐었는데 법이 바뀌었죠. 법이 변경됐죠. 법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판결이 변경이 되면서 판결이 변경이 되면서 이거를 노동부에서 답변을 다시 내렸죠. 1년 플러스 하루라도 더 발생을 해서 하루라도 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연차 15개, 1년 이후 발생하는 15개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행정 답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딱 1년이었을 때는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지급되지 않고 1년 미만, 월차 형식으로 발생하는 1년 미만의 연차는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 넘은 시점부터는 무조건 지급되게 되죠. 그럼 1년 1일은 어떨까요? 2022년 1월 1일에 입사했고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를 한 다음에 1월 2일까지 근무를 한 거죠. 그리고 1월 2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1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이때는 어떨까요? 퇴사라는 게 이때부터 근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근무하고 1년 플러스 1일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의 연차는 당연히 지급되고요. 1년 이후에 15개도 지급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1년 연차가 발생하고 쓸 수 있는 기간이 하루라도 있어야지만 연차가 지급된다라고 행정해석이 바뀌었고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지급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궁금했던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1년이 지났고 1년 플러스 1일이 지났고 2년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퇴직금은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1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 3일이든 5일이든 7일이든 일자가 나오면 그 일자를 모두 지급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차는 다릅니다. 이미 1년 플러스 1일이 지난 때는 11개, 1년 미만 11개와 15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2022년 1월 1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언제? 2022년 12월 31일까지 만근하고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15개, 1년차 15개와 그 이전 1년 이하의 11개는 이미 발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까지 근무를 하셨으니까 6개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의 질문도 이거였어요. 5개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연차는 무조건 기준 충족돼야 되는 게 1년을 무조건 1년 플러스 1일을 무조건 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지만 6개월치에 대한 연차는 지급되지 않는다. 2년차 6개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급되려면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 후에 퇴사해야 2년차가 지급되는 겁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떨까요? 퇴직금은 1년이 넘으면 며칠이라도 모두 계산하여 준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2년 플러스 1일하고 3년 미만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2년차께 지급되겠죠? 다만 3년차 거 여기 11월 30일까지 이랬으면 11개 추가로 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1년 미만인 11개 1년차에 발생하는 15개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는 모두 지급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1일까지 발생한 11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왜? 연차는 연차는 무조건 기준이 1년이 지나야지 발생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어떨까요? 당연히 퇴직금은 1년이 넘으면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차랑 퇴직금 두 가지를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아니 연차 줘야죠. 1년 지나면 줘야 된다. 그러던데?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퇴직금은 1년이 넘으면 무조건 연이나 일이나 월이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얘의 필요충분 조건은 1년이 넘으면 된다. 입니다. 퇴직금은 하지만 연차는 필요충분 조건이 두 가지라는 거죠. 1년이 안 돼서 발생한 연차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 1년 나머지 것들은 1년 플러스 1일 즉 하루 2년 플러스 1일 3년 플러스 1일 뭐 이런 식으로 하루라도 1년이 지나고 나머지 하루라도 있어야지만 발생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1년 11개월 31일이라도 1개월이 안 됐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그러는 경우에는 11개월 치를 못 받는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으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아 끝났다. 5년